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개빈 뉴스 험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선거 실시를 무산시키려는 노력이 법원에 의해 가로막히면서 이제 선거는 더 이상의 변수 없이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스 험 주지사 지지자들은 소환선거 반대를 위한 선거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스티븐 야그만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소환소송이 수정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위헌적인 부분이 바로잡힐 때까지 선거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리거나 개빈 뉴스 험 주지사 이름을 주지사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수정헌법이 선거에서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소환선거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현직 주지사가 소환될 경우 유권자에게 차기 주지사로 뉴스 험 주지사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현직 주지사를 후보에서 제외시킨 것도 수정헌법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LA 연방법원 마이클 W. 피치 제너럴 판사는 심리에서 야그만 변호사가 제기한 소환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환 찬반 후 찬성할 경우 차기 주지사를 묻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100년이 넘는 동안 주지사 소환선거를 규정하고 있고 각각을 주의 소환선거 규정을 유지하도록 수정헌법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0명이 넘는 후보가 있지만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여기에 소환선거가 확정된 상태에서 8월 13일 위헌 소송을 제기한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법을 동원해 중단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법원은 소환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환선거 규정에 위헌적 요소를 찾을 수 없다고 소송을 기각해 오는 9월 14일 소환선거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이에 개빈 유섬 주지사 지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빈 유섬 주지사 리콜 찬반은 팽팽한 가운데 LA지역은 케빈드레옹 LA시의원, 마리아 엘레나 두라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 등은 유섬 주지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내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이유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전여행허가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한국은 이미 9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부터입니다. 사전여행허가제는 무비자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방문 24시간 이전 온라인을 통해 심사를 받습니다. KETA 시스템은 한국어와 영어를 제공합니다. 이메일과 여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수수료 만 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환율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환율로는 10달러를 넘지 않는 금액입니다. 수수료는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진은 100킬로바이트 이하의 용량으로 첨부해야 하며 체류지 주소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종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승객 위험도가 점수로 산출되는데 보통 결과는 30분 이내로 알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조건부 허가나 입국 불업 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받는 경우 한국행 비행기 탑승은 허락되지만 본 입국 심사에서 탈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국 불업 한정을 받는 경우 아예 한국행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허가서는 인천공항 입국 시 서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모든 작업이 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전 여행 허가제는 항공기와 선박 탑승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하는 두 번째 경기부양금이 은행에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오는 10월부터 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2차 경기부양금은 가구당 600달러, 자녀가 있는 가정은 500달러를 더해 1100달러가 지급됩니다. 8월 말을 기점으로 송금이 시작됐는데 은행 계좌에 바로 입금되는 자동이체 방식만 해당됩니다. 만약 우편으로 수표를 수령할 경우 오는 10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수혜 기준은 지난해 개인 세금 보고를 완료한 자로 제한되지만 소득 기준은 1차 지원대보다 높아졌습니다. 7만 5천 달러가 기준인데 지난해 이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은 가정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 경기부양금 수혜 대상은 캘리포니아주 전체 주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과주에서 또 다른 대형 산불로 인해 인구 2만 명이 넘는 도시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경기 안에 모든 국유림을 임시 폐쇄했고 인접한 네바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 산불로는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대 산불로 기록된 딕시 산불 경계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산악지역에 보름 전 또 다른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칼도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산불은 현재 775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약 1.3배를 태우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600여 개 건물이 불탔고 만 8천여 채가 위협받고 있어 소방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잇따란 강풍으로 불길이 하루 만에 4킬로미터를 이동할 정도로 무섭게 번지면서 진화율은 19%에서 현재 16%로 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 월요일 인구 2만 2천 명의 관광도시 사우스레이크 타호시 전체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필요한 물품을 챙겨 집을 떠났고 병원도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주요 도로는 산불을 피해 도시를 떠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몰려 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시속 50km를 웃도는 강한 돌풍이 예상된다며 산불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인접한 네바다주는 산불 위험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주 경계 안에 있는 모든 국유림을 임시 폐쇄하고 방문객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남동부 지역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4명까지 늘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폭풍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 남부를 강타하며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홍수에 고립됐던 670명은 구조대에 의해 지역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해 100만개가 넘는 가정과 사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뉴올리언스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 하나가 폭풍에 의해 무너졌고 216개의 변전소가 파손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뉴올리언스 공항은 사흘째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전기사업자들은 아이다에 따른 전력망 파괴를 대재앙으로 묘사하면서 완전 복구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대규모 정전에 이어 식수 공급까지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17개 카운티 주민 44만 명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고 32만 명의 주민들에게는 식수 오염에 대비해 물을 끓여서 사용하라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허리케인 아이다는 인근 지역인 미시시피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아이다가 덮친 미시시피 지역에서는 고속도로가 붕괴되면서 2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역 응급구조대에 따르면 폭우로 인해 고속도로에 생긴 깊은 구덩이로 모터사이클을 비롯한 7대의 차량들이 추락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아이다가 현재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테네시와 오하이오를 거쳐 대서양 중부로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더 많은 항체를 생성한다는 벨기에 연구진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벨기에 주요 종합병원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 대상 중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경우 1ml당 2,881유닛의 항체가 생성된 반면 같은 조건의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게서는 1,108유닛의 항체만 형성됐습니다. 두 백신을 2회 접종할 경우 2배 이상의 항체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구진은 또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하는 역할을 하는 백신의 핵심 성분인 활성 성분도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벨기에 연구진이 미 의학협회지에 보낸 자료를 토대로 공개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아시안 청소년의 90%가 백신 접종을 마쳐 다른 그룹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의 큰 차이로 접종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해당 연령대에서 히스패닉 청소년의 38%, 백인 청소년의 32%, 흑인 청소년의 24%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아시안 청소년의 접종률은 65세 아시안 노인층의 접종률인 80%보다도 높았습니다. 특히 맨해튼에서는 아시안 청소년의 접종률이 100%에 달하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93%, 퀸즈에서는 91%,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76%, 브롱스에서는 57%의 아시안 청소년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한편 18세와 19세를 포함한 아시안 10대 접종률은 74%로 47%인 백인과 46%인 히스패닉, 34%인 흑인 10대 접종률에 비해 역시 큰 차이로 높았습니다. 비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교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어제 스카츠 고틀리브 전 FDA 국장은 5세에서 11세 대상 화이자 백신이 늦은 가을이나 초겨울경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는 9월 말 식약청에 심사를 요청한 이후 최종 승인까지 4주에서 6주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접종은 올해 말 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11월경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12세에서 18세에 접종이 가능한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에 대해서만 식약청에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12세에서 15세 아동에 대해서는 비상사용 승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민주평통 LA지역협의회는 19기 임기 종료 마지막 날인 오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고 7개 한인 단체에 2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평통 LA는 오늘 샬롬 장애인 선교회와 차세대 한인 정치인 육성단체인 한인 정치력 신장위원회, 발달장애 한인 아동을 돕는 한미특수교육센터, 한인 노숙자를 지원하고 있는 성공회 김요한 신부, 대북지원단체 유진벨 재단 등 7개 한인 단체에 총 2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오늘 19기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2만 벌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한인 사회에 필요한 것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평통 LA는 코로나 확산 이후 한인 사회 지원 활동으로 매달 각 한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나눔 행사를 이어 왔습니다. 오늘 후원금 전달을 마지막으로 19기 임기를 종료하는 평통은 남은 예산 1만 5천 달러를 20기 평통 LA에 임기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